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네, 조금 먹었습니다. 네. 후보자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서 어떤 사건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시겠습니까? 네, 검사에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면 살짝 고민이 됩니다. 네,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검찰총장이 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문회 자리에서 대놓고 폐륜 수사, 배음망덕 수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문다의 시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폐륜이다, 배음망덕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든 그 누구에 대해서든 엄정하게 수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할 텐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수사를 엄정하게 하다 보면 배음망덕한 검찰총장, 폐륜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 내가 살아있는 권력으로 있는 동안 나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고 내가 퇴임한 후에도 나를 지킬 수 있으면 지켜달라는 취지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다인 씨에 대한 사건이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들어와서 갑자기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발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그런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왜 유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폐륜이다, 배음망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이든 그 누구든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라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된다고 바라시는 많은 국민들은 폐륜과 배음망덕을 부추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에서 만약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도한 사건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물건을 압수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다면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볼 때 아,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 라고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중단되어야 하고 유석열 대통령은 이 수사를 하지 말도록 했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능력이나 자질 그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시켜줬는데 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유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폐륜 배은 망덕이라고 한다면 유석열 검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시켰던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서 어떤 수사라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금 그 대답은 지금 문재인 씨에 대한 수사를 폐륜 수사 배은 망덕 수사라고 표현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경찰총장 후보자가 때로는 폐륜 검찰총장 배은 망덕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져서 저는 오늘 이 청문회 자리가 매우 불편합니다.